이문 아이파크자이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이문 휘경 뉴타운 내에서 최고 분양가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 단지가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강북권의 아파트도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이 일반적인 가격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현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이문 아이파크자이. 총 4,300세대로 구성된 단지로 일반 분양만 1,467세대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공급 물량 외에도 분양가로 이목이 쏠리는 단지입니다. 3.3제곱미터당 3,5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문 휘경 뉴타운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분양했던 둔촌주공이 3,829만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최근 분양을 진행한 다른 단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4월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2,930만 원, 지난 8월 분양한 레미안 라그란데는 3,285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가뿐히 넘겨 3,500만 원이 넘는 분양가로 나온 것입니다. 국민평양이라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치솟는 과일과 채소 가격에 장보기가 겁난다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를 위해서 유통업체들이 상품성은 조금 떨어져도 맛이 좋고 가격도 착한 못난이 과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구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못난이 과일은 모양과 크기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신선함과 맛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품을 뜻합니다. 농가에서는 헐값에 넘기거나 버려야 했던 과일과 채소를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쌍값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상생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유통업체들이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돕기 위해 못난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나섰습니다. 쿠팡은 지난 16일부터 전국 농가에 사과, 배, 포도 등 못난이 과일 250톤을 매입했습니다. 우박, 수해, 폭염 등의 기상이변과 추석...